지난 아놀드 클래식 브라질을 준비하다 가족상으로 인해 출전을 포기했던 카를로스 토마스 주니어 업데이트입니다. 그의 코치 앤디 류 뷰가 10일 전에 업로드했는데요. 그가 아직 어떠한 시합을 치룰지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가장 빠른 큰 시합이라 함은 뉴욕 프로와 캘리포니아 프로가 있으나 두 시합 중 뉴욕 프로 출전자 리스트엔 카를로스 토마스 주니어의 이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후 연달아 개최하는 캘리포니아 프로, 토론토 프로 등이 카를로스가 타겟팅할 수 있는 시합으로 보여지는데요. 여전히 언제든지 시합을 준비할 수 있는 낮은 지방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그의 무대를 기다리는 팬들이 많습니다. 지난해 텍사스 프로에서 충격적인 근육 메스로 데뷔전을 치룬 카를로스에 대한 여러가지 시합 루머가 있지만 상반기 프로 무대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윌리엄 보낙이 2년간의 침묵을 깨고 복귀해 신호탄을 쏩니다. 만 41세에 현재 오픈 라인업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상위권 프로인데요. 2022년 미스터 올림피아 9위라는 순위는 곧바로 그의 은퇴에 대한 이야기로 번졌고 실제로 윌리엄 보낙은 은퇴까지 고려했다고 합니다. 그런 윌리엄 보낙이 디트로이트 프로를 우승한 마틴 피츠워러 아놀드 클래식을 우승한 웨슬리 비셔스 등의 코치를 맡은 스테판 킨질과 순조로운 오프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전성기에 버금가는 모습에 피지크 업데이트를 업로드했습니다. 윌리엄 보낙은 6월 중순에 개최하는 스페인 엠프로 클래식에서 복귀전을 치룰 예정이며 그 복귀전엔 유럽의 강자 미칼 크리조, 이란 출신의 베오르조 타바니가 출전합니다. 두 선수 모두 현 시점 올림피아 탑10권에 진입이 가능한 선수이기에 두 선수를 상대로 확실한 승기를 잡아야만 윌리엄 보낙의 복귀가 성공적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웨슬리 비셔스가 네덜란드 고국의 무대에서 게스트 포징 무대를 가졌습니다. 지난 아놀드 클래식 6회 이후 처음 무대에 서는 것인데요. 비시즌으로 체내 수분이 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훌륭한 세퍼레이션을 보이며 인상적이었습니다. 두 개의 아놀드 클래식을 연이어 우승하며 현재 라몬디노에 이어 크리스 범스테드 옆에 나란히 알 선수로 주목받는 웨슬리 비셔스는 올림피아 7이라는 가장 언더독인 입장에서 아놀드 클래식에 출전하여 우승하는 기엄을 토했는데요. 현재 그 자신이 언급한 둔근의 사이즈와 디테일들이 자리를 잡는다면 올림피아 무대에서도 놀라운 결과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국내 선수 소식입니다. 이장민 선수가 캘리포니아 프로 3주를 남기고 피지커 업데이트를 업로드했습니다. 현 10점 체중이 무려 116.5kg에 육박하는데요. 시합 체중이 110kg 안팎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년에 시합 체중을 10kg 증량했으면서도 업데이트에서와 같이 지방을 거의 모두 걷어낸 듯한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현재와 같은 사이즈 증량의 지난해 토론토에서 보였던 훌륭한 수준의 컨디셔닝을 만들어낸다면 분명 예상을 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오픈 프로라 생각합니다. 지난해 아마추어 올림피아에서 프로카드를 획득한 류성일 선수가 2주남은 뉴욕 프로 212에서 데뷔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훌륭한 볼륨감과 사지 근육의 사이즈로 프로카드 획득 시 놀라운 모습을 보였는데요. 프로 데뷔전을 위해 더욱 꽉 찬 메스와 약점인 후면 부분 보완에 힘을 기울여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올림피아 퍼스트콜아웃 진입 선수 포함 탑10 경험 선수들이 4명이나 있는 뉴욕 프로 212 라인업 내에서 당장 높은 순위를 받기엔 어렵지만 충분히 포텐셜이 있는 212 프로이며 여러분께서 주목하셔도 좋습니다. 김건우 선수가 오프시즌 업데이트 사진을 업로드했습니다. 올림피아까지 약 5개월여간의 시간이 남았으며 본격적인 시합 준비에 서막을 알리는 게시물이었는데요. 212 탑10 선수들을 생각했을 때 상하체의 비율 혹은 체형적으로 김건우 선수처럼 특출난 선수는 굉장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그가 컨디셔닝을 제한체중 내에서 확실히 잡아냈을 때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원석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시간 비행을 해야 하는 해외모델 경험이 처음이란 점을 감안했을 때 여러 변수를 만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그럼에도 국내를 뛰어넘어 해외보디빌딩 팬들에게도 이슈가 될 만큼 높은 가능성이 있는 선수에게 올림피아 데뷔전에서 탑10 이상의 순위를 기대해봐도 좋습니다. 2023년 도쿄 프로무대 데뷔전에서 6위라는 다소 아쉬운 성적을 받은 이연석 선수가 12일 개최하는 김준호 클래식 프로무대를 위해 칼을 갈았습니다. 프로카드 획득 당시부터 큰 프레인과 동양인답지 않은 체형 훌륭한 컨디셔닝으로 큰 주목을 받았던 선수인데요. 이번엔 완성도의 지중해 본인의 100%를 가져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후면 모두 눈에 띄는 약점이 없으며 짧은 코어에 긴 팔과 다리, 근육 전체에 걸쳐 뚜렷한 근육 세퍼레이션이 자리잡은 선수인 만큼 본인의 베스트를 가져왔을 때 상당히 위협적인 선수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무서운 기세로 치고 올라오는 중국 프로들이 국내 무대에 함께 오를 가능성이 높기에 쉽게 올림피아 무대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진 않습니다. 지금까지 보디빌딩 소식을 전한 TFE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